이거를 모든 잠박까지 팔로 하면은 여러분 금방 지치고 연주도 벌풍 없다니까요 진짜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 손목 이거 물고기 조심하세요 물고기 그냥 정확하게 내봐 잠박을 4개로 정확하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도시 여부인가 파닥 파닥 월척이야 월척 자 편집자님 확대해 주세요 여기 손목만 좀 확대해 주세요 얘네가 손목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안녕 전설 기타맨입니다 이 옷 입고 찾아왔습니다 기타맨옷 기타맨옷 이 옷 입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대로 드디어 기초 마지막 편 아 물론 스트로크 아직 핑거링 아르페지오는 시작도 안 했어요 스트로크 기초 마지막 편 16비트 이것까지만 하시면 웬만한 기타 연주는 되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초를 다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16비트예요 16비트 자 일단 기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8비트 곡들은 사실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이 없어요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요 뭐 지난번에 스펀지밥 찢어진 바지 한번 쳐봤잖아요 요런 리듬 좀 세련된 거 하려면은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같은 거 아니면은 벚꽃 엔딩 같은 거 벚꽃 엔딩은 안 하려고요 강좌가 너무 많아 네 안 하려고요 그런데 뭐 또 아 선생님 저는 다른 강좌들은 못 듣겠어요 선생님 강좌만 좋아요 하면 뭐 저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누구보다 쉽게 자 어쨌든 8비트 스트로크는 선택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8비트 스트로크에 쓰인 곡들이 많지가 않아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치고 싶어하는 곡들이라면 16비트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보다 더 많은 노래들을 제가 강좌를 올릴게요 사실 많이 참고 있어요 이것까지 하고 올리려고 그리고 여러분 핑거 스타일이나 아르페이지 곡 같은 거 선곡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 아르페이지 기초를 올리고 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이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뭐 원하신다면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변기맹이 안 할 수가 없지 거두절미하고 16비트 기초 훈련 가겠습니다 얘들아 16비트 기초 3편 이거 맞다 그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 맨손으로 치셨는데 오늘부터 피크로 치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그대에게 피크를 허락하노라 픽이죠 픽 픽이? 대비? 자 픽 쓰는 거 허가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는지 모르시겠죠 잡으면 피크 돌아가죠 저희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피크를 잡으실 때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좀 안정적이게 이 모양 이 모양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저야만의 방법인데 뒤가 중요해요 뒤 앞모양은 이 정도 모양만 해 주시면 돼요 봤을 때 이 엄지손가락 아래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주면 되고요 보통 거북이 있거든요 사실 꼭지점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로 쳐도 되고 한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3분의 2 정도 나오게 참고로 손기타 스트로크 할 때는 이렇게 넓적한 주먹밥형 피크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얇으면 얇을수록 쳐요 제 거는 0.45mm입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스트로크 소리가 예뻐요 피크가 이 정도 크기라면 거북이를 다 가려주고 숫자까지만 딱 가려주는 정도? 네 이 정도 빼주시고 자 진짜 중요한 건 뒷면이에요 네 여러분 보면 피크가 말려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돌아가요 더 잘 돌아가요 검지가 이렇게 지탱을 해주면 잘 안 돌아갑니다 앞모양은 똑같아요 피크를 잡아주시고 16비트 여러분 8비트는 한 박을 두 반박으로 쪼갠 거죠 16비트는 뭘까요? 맞아요 한 박을 네 잔 박으로 쪼개는 겁니다 제가 일단 먼저 16비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4,4,16 그 자체로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8비트랑 다를 게 없어요 팔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이게 사실 8비트가 팔을 너무 많이 써서 8비트거든요 죄송합니다 팔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여러분도 지치고 연주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16비트는 손목에 도움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잔 박은 손목으로 쳐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부터 16비트 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잘 안 가르쳐줘요 정말이에요 저의 스승님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스승님께 직접 하사받은 연습법입니다 여러분도 이름만 말하면 알법한 분이에요 저의 주제자입니다 이제 전설의 기타민이 더 유명해질 거예요 자부님 죄송합니다 자 16비트 저희 스승님께 직접 하사받은 연습법인데 이거 여러분 실력 향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16비트 연습하는 법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따단 4박 4 4가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몇 영상 동안 다 말씀드렸죠 얘들아 4가 중요한 거 알지? 몇 개의 영상 동안 보면은 이 4를 굉장히 강조할 거야 4박을 또 4개의 잔박으로 잘게 부서주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 그 1박 1박에 첫 박을 액센트를 줍니다 첫 박에 액센트를 주고 나머지는 잔박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나머지 잔박들을 정말 살살 쳐주는 거예요 손목으로만 이용해서 4사상만 들리게 잘 보세요 이 연습만 해도요 여러분 여러분 기타 소리 엄청 고급스러워집니다 진짜요 기타를 조금 칠 줄 아시는 분들이라도 이 연습 좀 해주세요 제가 강약 조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여기서 그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제 다음 강의 영상은 길을 잃은 별들이에요 모든 박에 이렇게 많이 휘둘려버리면 많이 휘두르고 다 세게 쳐버리면 이렇게 볼품 없는 연주가 아주 볼품 없는 연주가 지금 여러분 이럴걸요 근데 만약에 강력 조절을 해준다면 아 멋있어 저 말고 기타 소리가요 이렇게 아주 섹시하고 판타스틱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기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력 조절이 힘입니다 16피트 영상은 2부로 나눌 거예요 일단은 정말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첫 박만 세게 쳐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손목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또 있어 물고기처럼 하시면 안 돼요 막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 마냥 이렇게 떠는 게 아니고요 4 하나 둘 요것만 해주세요 또 4박이 중요하죠 4의 중요성 4의 중요성 4분의 4박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4의 중요성 4의 중요성 첫 박만 세게 가주시고 나머지 잔박은 손목 보세요 손목 손목만 제가 확대시켜 볼게요 뿅 그리고 잔박들은 가끔 안 맞을 때 있죠 그거 괜찮아요 첫 박 그 액센트 박만 좀 각인시켜 주자고요 팔한테 팔 쪽 보세요 고정돼 있는 곳에 큰 박은 휘둘러줍니다 그리고 잔박은 얘네가 합니다 얘네가 자 편집자님 확대해 주세요 여기 손목만 좀 확대해 주세요 얘네가 손목만 합니다 자 여기는 고정시켜 주시고 큰 박은 팔꿈치 원 투 이거를 모든 잔박까지 팔로 하면 여러분 금방 지치고 연주도 볼품 없다니까요 진짜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하는 거 같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 손목 얘들아 손목 손목 풀어주시고 아 이제 이것만 하면 기초 이제 안 찍어도 되겠다 기초는 조이스도 안 나오고 나도 힘들고 재미도 없고 16비트 혹시 지금 8비트 배우고 있는 너희들 이거 아직 먼저 보지마 또 이것만 연습할라 진도 먼저 나가지 말고 자 이제부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습 방법 중에 정말 기본적인 거 먼저 할 거예요 2부에서 좀 더 다채로운 거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법을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거 얘들아 연습하자 1세트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이번에는 입으로 크게 숫자 세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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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마디씩만 해요 10초 십시다 이번에도 입으로 크게 숫자 세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또 10초 이제 3세트 했어 9, 8, 7, 6, 5, 4, 3, 2, 1 자 나머지 2세트 남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숫자 셀 테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숫자 세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또 10초에 셉시다 이제 마지막 세트 하나 남았다 얘들아 이렇게 조금씩만 해도 는다고 기타 5, 4, 3, 2, 1 자 이제 마지막 세트 이번에는 저도 숫자를 속으로 세겠습니다 여러분도 숫자를 속으로 세세요 시작 또 찔려고 하는 사람 누구야? 네 마디 다 했는데 자 일단 16비트 기본 아주 기본 중의 기본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응용 연습법 알려드릴게요 그것까지만 하면 이제 기초 안 할 거예요 이거 진짜 조회수도 안 나오고 헛소리 하지마 인마 얘들아 연습 이거 보면서 안 하니? 선생님 이거 보라고 하잖아 이거 보면서 연습하라니까 그럼 는다고 정말 딱 5세트만 하자고 하루에 매일매일 핑계대지 말고 5분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매일매일 5세트씩만 하자고 5세트 매일매일 5세트 어렵니?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자 이제 다음 영상은 드디어 길 잃은 별들 가겠습니다 미국 모기 형님의 혼을 담아서 아주 알아듣기 쉽고 아주 깐지나게 아주 멋있게 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한 거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 숫자 세는 거 그래야 길 잃은 별들 부르면서 멋있게 딱 할 수 있어요 그거 코드가 별로 안 나오는데 제가 미리 예고편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F코드 하나만 연습해 주세요 자 이거거든요 1번 줄이 나면 Fmaj7이에요 이 곡의 주된 코드가 Fmaj7이에요 이 코드를 미리 연습해 두시면 다음 강좌 따라오는데 아주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많은 곡들 신청해 주시는데 저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다 준비 중이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일단 영상 하나하나 다 봐주세요 재밌잖아요? 재밌지 않나? 나만 재밌나? 아 일단 오늘 영상은 재미없을 거예요 기초 연습이라 기초 연습은 재미없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습하라고 이게 다 피땀 눈물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16비트 1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2부도 조만간 올릴 겁니다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풀어주세요 매일매일 어차피 왼손 손목도 풀려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게이름 같은 거 칠 때 왼손 손목도 풀려 있어야 되니까 그냥 평소에 이렇게 손목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 손목이 이렇게 풀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큰박은 팔 잔박은 손목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물고기 조심하세요 물고기 그냥 정확하게 4박 잔박을 4개로 정확하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왜 도시 여부인가? 막 파닥파닥 월척이야 월척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